주께서도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? 나뭇가지에 걸린 달아 내 사랑하는 이처럼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그 느낌을 들으셨나이까 당신 말고 누가 내게 사랑주리요 당신 말고 누가 날 걱정하리요 누가 날 마음에 담아주리요 누가 내 생명 소중히 여겨주리요 달아 하늘 저 편으로 하늘 저 편으로 속히 건너가 사랑하느니 애타지 않도록 그리움 전해다오 염모하는 내 맘도 잊지 말고 가져다주렴 그리움 전해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러기야 사랑하는 이의 소식 가져다주렴 우나 기러기야 그 날개 빌려다오 따스한 내 본향으로 날아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보답하여 더는 슬퍼 마시라 하리 당신을 만족해하여 당신의 대가 없되지 않게 하리 하루빨리 하루빨리 자라나 떠도는 고통의 삶 벗어나고파 사랑하는 이여 기다려주소서 이 번호 한세속을 떠나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보답하여 더는 슬퍼 마시라 하리 당신을 만족해하여 당신의 대가 없되지 않게 하리 당신의 대가 없되지 않게 하리 사랑하는 이이 아멘